20개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진 아기를 양육하고 있습니다. 아기가 태어나고 매주 불러대는 홀씨어머니. 1년간은 남편만 보냈고 돌 지나서부터는 아기도 저도 보고 싶다는 이유로 매주 오라고 합니다. 가면 아기 보느라 녹초가 된 저한테 뭐 해먹자 이거 해먹자 저거 해먹자 두 달까지는 내내 하며 힘들어도 아기 보면서 음식하고 그랬어요. 근데 정말 갔다 오면 피로가 너무 쌓이고 아기도 예민한 편이라 잠자리 받기냐 안자고 울고 하는 것 보고 안되겠다 싶어 남편한테 앞으로는 안간다고 얘기했어요. 전 애들은 시어머니가 그게 뭐가 힘드냐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가긴 가겠는데 밀린 잔 보충해야 해서 시댁 가면 누워있겠다고 나는 밥 안 먹어도 된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오케이 했습니다. 주말에 또 가는 날 그날부터는 그냥 거실에 들어 누워서 안 일어났어요. 아기도 제대로 못 보는 남편한테 아빠 노를 타라 하고 진짜 계속 누워있다가 집에 오길 반복했더니 이번에 아주버님 다 계신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저보고 못 배웠대요. 쟤는 시어른 있는데 계속 누워있다고 뭐라고 하십니다. 남편 통해서 앞으로 못 배워먹은 며느리는 시댁에 명절 제외하고 안간다고 했어요. 시어머니는 수신거부 카톡 차단했고요.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뭐라 했는지 남편이 저한테 엄마 연락 안 왔냐 하길래 못 배워먹은 게 속도 좁아서 다 차단했으니 말 전하지 말라고 했어요. 만약 또 시댁에 가자거나 이 엄마 전하는 말 내 귀에 전하면 너도 내 인생에서 차단한다고 하니 그 뒤로는 조용합니다. 못 배워먹은 게 이럴 땐 좋네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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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